경제부 김정우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현장 상황 봤지만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경제가 후퇴하는 거 아닌지 우려도 나오죠? 네, 대표적인 게 무역 적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이번 달에는 20일까지 벌써 41억 달러 적자입니다. 원유나 원자재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게 주된 원인이지만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의 경우 2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미국이 금리를 워낙 급격하게 올려서 타격이 더 크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기준 금리가 2.5%입니다. 올해 남은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미국 연말 예산금리인 4.4%를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금리를 따라 돈이 움직인다고 보면 환율은 1,400원이 아니라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물가를 잡고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내야 할 이자는 늘고 소비를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우리나라 기관들끼리 통화 스와프를 논의한다는 말이 있네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인 418조 원을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가진 원화를 한국은행에 주고 한국은행은 그만큼의 달러를 내어주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빌려왔으니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통화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미 통화수합 후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통화수합이라는 게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정해진 환율에 필요할 때 달러를 빌려 쓰는 개념인 만큼 안전판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외환 보육호의 어떤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